바닥에 껌이에요. 왜요? 어제 바닥에서 죽으셔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너무 감사합니다. 그 정도로 제가 이랬거든요. 이 마음을 아실 거다. 네네.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악수한 게 그런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이찬원 씨랑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? 자 마지막 곡 어 이찬원이 이 노래 안 부르고 가면 안 되겠죠? 지금의 참또백이라는 별명을 안겨다 준 진또백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또백이 들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진또백이 여러분 고맙습니다. 자 함께 해주신 김천슘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앉아 계실 거예요. 진또백이 진또백이 어천 마을 어디에 서서 마을들의 편안함을 기원하며 다 같이 진또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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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 마리 숨지기에 앉아 불불 바람을 다 같이 한 번 더 진또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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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이 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제풍을 막아주고 말없이 마음을 지켜 진또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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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김천자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아 오오오오 아아 아아 자 다같이 하이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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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햇비로 와라 멀거라 하이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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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어머 실물 너무 잘생겼어.